오늘은 공연하는 재즈 바가 있어요 재즈 바곡 연습이라 싱글 연습하러 지금 학교 연습실 가고 있어요 제로라잇 곡들이에요 제로라잇 노래 진짜 어렵네 이게 노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가 진짜 중요해요 거기는 관객들하고 즐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설마 탭분이 나와요 제로라잇 이러지마 노래가 꺼졌어요 잠시만요 갑니다 매마디 탭분이 하시고 매마디 탭분이 하시고 자막을 만들기 위해 와 어려워 이건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는 건데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사실 부담감이 진짜 큰데 저희 선배님 말대로 정말 즐겨보도록 해야겠어요 오늘은 메이크업 오버 초대했습니다 박소은요 안녕하세요 보컬입니다 뮤직비디오가 벌써 근데 나왔어? 그 어떻게 찍을 건지가? 시간대가 어떤데? 완전 아침 화장을 안 한 컨셉인데 어쨌든 단 컨셉 한 둘 안 한 그래서 약간 강민경씨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내 얼굴 강민경이 아니잖아요 청순한 느낌 근데 내가 청순한 화장을 할 줄은 몰라 일단 눈썹은 그린 상태고요 그거 어때? 아이유 메이크업 옛날에 팔레트 메이크업 좋네 괜찮다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봐도 내가 하고 싶더라기 때문에 약간 색깔은 브라운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그쵸? 그냥 색깔 없는 거 어우 난 펜사라리 못 그리겠어 차라리 붓펜으로 한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? 붓펜으로 찍 어 맞아 그냥 제가 원래 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하하 어떡해?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최대한 화장 안 한 건데 근데 또 그 있잖아요 안 한 듯 화장하는 게 제일 어렵다잖아요 아니 나는 볼터치한 게 더 여자친구 느낌이 나는 거 더 수줍은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수줍은 거 아니잖아 아 근데 이렇게 해갖고 야 도발적인 내용이면은 굳이 수술 필요가 없네 그니까 어 그냥 어? 메이크업 할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? 이 정도 펄은 빛나겠죠? 점점 욕심에 부리시네요 그니까요 아니 왜냐면 애교살에 좀 있어 보이고 싶은데 계속 말하고 아니면은 진짜 풀멜을 하고 그냥 자꾸 이대로 가 지워버려 이건 무조건 발라줘야 돼 왜냐면 이건 그 뭔데? 맥스 맥 하이라이터인데 뭐가 달라졌죠? 여기가 빛나요 끝 괜찮은데? 진짜? 응 머리 아 머리 머리 못하겠어 머리는 옛날에 그거 알아? 옆으로 이다의 머리 마이걸 다시 일행시키는 거야 네가 어때? 아니면 캐굴출형 머리 예쁘다 언니 예쁜 또라인데요 예쁜데요 예쁘다 진짜 나의 맘을 언록 지금 이 옷이랑 잘 어울려요 오픈하 이거 해줬네 모르겠는데요 아 핸드체인이지 하트를 주세요 시가시가루는 아 이거 하트보는 거 근데 눈보다 작아야 돼 눈보다 작아야 돼 맞아 손가락이 눈이 이래서 눈이 이래서 눈이 이래서 손가락이 언니 결론은 나 이렇게 하고 언니의 말은 맞아요 와이샤스를 어딜 보려고 하세요 아 섹시 섹시 섹시해 약간 이런 느낌? 앞머리 이거 뭔지 알지 약간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앞머리 이런 머리 오케이 오케이 저 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약간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지금 헬스장에 가려고 하아 설렁이 왔습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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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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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밀리는데? 밀 수 있어 살짝 접어 접어 밀어 여기서 하나 근데 여기가 아픈데? 여기가 아픈데? 여기가 아픈데? 잠깐 여기 너무 힘들어 헉 다섯 여기 들어가 여기 내리고 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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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여기 있어 허리 좀 들고 네 하나 어퍼 둘 셋 셋 둘 넷 다리 앞머리 틀어봐 혼리 두개 다섯 일곱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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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 둘 셋 다섯 두개 하나 둘 오케이 아 근데 1번 엉덩이 오지 않나요? 여섯. 땀 나. 오케이 유씨. 확실하게. 저 내일 모두네요. 뭐요? 죽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. 자 오늘 운동 여기까지. 오늘 진짜 무리하게 빡세게 한 것 같아요. 아니요. 평상시도 늘 이런 강도를 가지고 꾸준히 운동하셨어요. 아 맞아. 자 그러면 헬스장 브이로그는 끝났습니다. 항상 도움 주시면 성우생 감사합니다. 안녕. 여러분 유산식 타면서 유산식 타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. 오늘 저의 하루는 유산식. 자 이제qué 극장 찧 가요. 고 distance city 아침을 깨워줘 그대여 이보다 좋은 모닝콜은 없어요